야 넘어진 연습 넘어진 연습 자 넘어진 연습 넘어지는 거 야 가현아 더 실감나게 해봐야 될 거 아니니? 엄마 봐봐 아줌마 오버하지 마세요 끼도 하나 없어 보여요 저 끼 많아요 뭔 끼요? 또래 끼 알았다 와 가르셔 우리 하지마 대마시오 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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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광고분들 오디션 보러 오셨죠?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피곤하실까봐 제가 커피 한잔 가지고 왔어요 커피요? 어? 이거 어디서 진동 소리가 나죠? 진동벨 어머어머 아이고 커패 나왔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분하고는 감독님 저 이거 루왁 아시죠? 어? 루왁? 이거 사양고양이 똥으로 만든 그 귀한 거 이야 이거 이 귀한 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거 형편이 안 돼서 제 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? 이 아까운 거 어? 이거 만들고 한 달 동안 길고양 똥만 먹었는데 허어어 감독님 신경 쓰지 마시고 오디션 시작하시죠 오디션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어린이가 용고맨이 준 약을 바르고요 이게 낫는 장면입니다 자 용고맨 나와주세요 아 목 좀 풀겠습니다 지금 이 순겐 준비됐습니다 과해 진짜 교황님과 짓고 와가지고 가겠습니다 레디 고마야 걱정하지 말아라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인체에 무해한 이 세살 연구가 있자니 아저씨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어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이리네 이리네 줘 줘 줘 말겠죠 대체 왜이래 주세요 왜 몰라 그래요 진짜 지겨워 죽겠어 감독님 진정하시고 좀 드세요 루아귀 진정하는데 최고예요 이거 먹이지 마요 너무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사양고양이만 쌓아 루아귀입니까 너무하시네요 자 다음 우리 가연이 한번 해볼게요 가연 준비됐죠 잘할 수 있지? 엄마 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너 미쳤어? 너 언제까지 긴장하고 떨거야? 니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어? 야 엄마가 언제까지 BJ 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파프리카 BJ까지 하세요? 파프리카에 떠오르는 유부녀 미녀 여신 BJ 과연 말입니다 백만비 돌파 기념으로 영덕 대게 컷 준비했습니다 영덕 대게 컷 준비했습니다 영덕 대게 컷 영덕 대게 컷 multi팀 어어? 교연아 어? 어? relate그ающima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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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조절이 참 중요합니다. 자, 레디 큐! 치킨 배달 왔습니다. 치킨이다! 피가 나잖아! 엔진! 너 잠시만요. 너 왜 그래? 왜 이상한 쪽아 있어! 너 영어 배우가 언제 아파서 울 때 진짜 으앙 하고 울어! 너 도깨비에서 공유가 그러니? 지은타, 네가 진짜 도깨비 신부야? 그럼 이거 뽑아줘. 그러니? 어? 야, 신세계에서 배우 황정민이 조작진한테 막 공격당할 때! 들어와! 들어와! 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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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잘해야 될거 아냐? 야, 너 빨리 이렇게 잘해. 난 그냥 집에 갈 일 못하고. 빨리 제대로 해봐. 빨리 준비됐으면 바로 가시죠. 진짜 홉단다. 어머니. 어머니, 그만 좀 하세요. 진짜. 열받아서 못찾게 냈죠. 참지마. 안 참으면 어쩔건데? 그럴 일 없습니다 야 꺼져 저리 꺼지라고 이쯤이면 됩니까? 목소리 깔지마 네 누나 어머니 이러시고 계속하시면 말이죠 오디션 바로 접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할게요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집중 좀 하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상처 치료제 효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레디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 양만 바르면 쇠살이 솔솔 난다니까요 배차야 여기 봐 아줌마 봐 살랑기다 살랑기 살랑기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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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설명하는 거예요 쇠살이 솔솔 나는 것 같아요 배차야 배차야 이모 봐봐 이모 이모 개다리 먹을래 아 진짜 이모야 미쳐박스 세대 민의 Scares 하하하 컬iral 선ellt 이런 226 277 차 nos 217 감사합니다.